안녕하세요 아우라캅 헤네시안캅 잘 지내셨나요? 뭐하고 지내셨어요? 태국을 가려고 서류들을 정리하는 태국을 간다고? 언제요? 4월 7일날 저희가 4월 9일날 아이돌 팬페스트를 가는데요 그때 헤네시안도 놀러 온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 아우라랑 헤네시안이 4월 9일 팬페스트에 놀러가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와주시고 지나가다 저희 딱 만나면 아는척 좀 해주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재밌게 한 번 그날 불 질러 봅시다 파이어! 오늘은 지난번에 봤던 킴포러스인 킴포러스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었죠 킴포러스 그것에 이제 더 히든 메세지를 더 히든 메세지 레츠고 긴장감 영화관인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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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런 스릴러 느낌 너무 좋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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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 벽지가 약간 그 홍콩 스타일 맞아요 네 약간 약간 그런 홍콩 느낌 네 오우 오우 네 오우 오우 히든 메시지가 이거 아니에요? 티저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 영화 나오기 전에 트레일러를 보여주는 그런 거네요. 완전 영화 같은데? 홍콩 느와르 같은 느낌이에요. 딱 이 영상을 보고 기대할 수 있게 이런 느낌입니다. 아 이걸 보고 싶다? 약간 이런 느낌? 아직 여기까지는 남자들만의 러브라인을 느껴지는 못했는데 중간중간에 나오긴 해요. 약간 살짝 끈적끈적한 느낌은 좀 들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서로 대치하는 느낌 이거만 보니까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이제 OST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불타는 가운데서 약간 이렇게 시티뷰를 이렇게 불러도 되게 어울리더라고요. 그렇죠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모두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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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